올해 여자 솔로 가수상 나연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소클 첫째 미술업 2022에서 올해 솔로 여자 가수상을 저희가 소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은 저에게 정말 큰 도전이었는데요 9명 멤버들과 함께하던 일들을 혼자 하려니까 어려움도 있었지만 멤버들 옆에서 잘 도와줘서 멤버들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 저도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원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상도 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가 뵐게요 감사합니다